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는 구글플레이, iOS는 앱스토어에 들어갑니다. 검색창에서 로블록스를 검색합니다. 받기를 클릭하여 다운로드하고 열기를 눌러 실행합니다.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합니다. 2단계 인증을 진행합니다. 회원 가입 시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에 들어가 6자리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. 확인을 누르기 전 30일 동안 본 기기 신뢰를 누르면 30일 동안 2차 인증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.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. 그러면 PC로 접속했을 때와 흡사한 홈 화면이 나옵니다. 들어가기 원하는 월드를 선택합니다. 초록색 시작 버튼을 눌러 월드에 입장합니다. 월드에 입장하면 로블록스 아이콘을 눌러 기초적인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월드를 나가고 싶을 때는 로블록스 아이콘을 누른 후 나가기 버튼을 눌러 월드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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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